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냥 우리는 사탕만 먹고 있었을텐데 사탕만 먹고 있었을텐데 안녕 나 지민이야 안녕 난 뷰라고 해 만날 거야 온 걸 마냥해 안녕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 있잖아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학창시절 그래서 내가 학창시절 있어 어떻게 해 우리 학교에 부르신들 있잖아 학교를 부르신들 맞아 맞아 안녕 안녕 우리 오늘 우리 경상도 남자들끼리 한번 보셔 봤어 오늘은 우리 서울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한번 가르쳐 주고자 해 너 어디 사람이야? 난 대구사람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지민이가 야 야 내 몸에서 항상 나 좋아해 와 내 가찬반에 대중이 있다 내 속에 와 내 기대가 좋아하면 되겠다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네 얼굴 못 나와 나도 몰라 눈물이 흘러 나 소리 없이 날 따라오며 빛 준 건 빤 올리 나라고 감싸 준 거니 그래가지고 내가 저번에 저랑 차에같이 차에같이 그래? 말해서 아 어디까지 이것으로 우리 하하하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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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Cottong 나 와 사투리 방송이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어쩌lang